자 여러분 제가 베가스 오면 꼭 한번씩 들리는 식당입니다 에일 아운스 한국 고깃집 이구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렛츠 겟잇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여러분 이제 내일 베가스 떠나서 동부쪽으로 가는데 장보러 렛츠 게릇 소주가 이런 대자도 있네 2% 와 정말 옛날 생각납니다 저 고등학교 때 한국 잠깐 가서 학교 다녔었는데 이거 많이 마셨어요 오늘 2% 부족하니까 이거 마시도록 할게요 더우니까 냉장고에도 넣어서 하나씩 꺼내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라면 섹션에 왔습니다 라면 하면 대한민국이죠 자 오늘 미카의 선택은 팔도 짜장면 렛츠 게릇 김치 여러분 김치 너무 사고 싶은데 참고로 제 알비에는 김치가 없습니다 와이프가 김치 제가 사자 그러면 김치랑 장고 하나 사고 사래요 김치랑 장고 사야되는데 아직 못사고 있습니다 렛츠 게릇 김치 자 여러분 샘스타운 카스모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 라스에저스 여행 피날레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레전드 곧 섹시 엇 흥뚝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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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미카 머신 찾아서 앉았습니다. 미카가 좋아하는 머신, 어텀문, 그랜드가 만 733불, 메이저 670불, 미니랑 마이너는 바뀌는데, 오늘 저는 1불짜리로 가볼게요. 1불짜리 미니가 250불, 마이너는 1250불. 자, 이번 베가스 여행 피날레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00불 넣고 바로 가겠습니다. 내일 여행 떠나니까 바로 갈게요. 자, 1불짜리로 10불씩 가볼게요. 6불. 6불. 여기 카지노 저번에 왔을 때, 알비 여행 왔을 때 잠깐 들렸었고, 아깝다. 220불.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폭포 저번에 못 봤었는데, 오늘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샘스타운 카지노 잘해놨네요. 오래된 카지노 같은데, 아까 전에 그 폭포시설로 봐서는 유명한 카지노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명하고. 자, 10불. 4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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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불 지금 연속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200불 들어갔고요. 돈이 줄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아깝다. 하나 더 나오면 프리스피. 다음밤에 체조. 자, 여러분, 10불 권법이 260불이 들어가는 동안 10불 권법이 안 먹히니까, 15불로 푸시해 볼게요. 15불. 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나왔는 줄 알았어요. 노란색이. 렛츠 겟에르. 6불. 9불. 9불. 와, 750불짜리. 대박. 렛츠 겟에르. 자, 45불. 여태까지 제일 큰 줄 맞았습니다. 45불. 아깝이. 6불. 6불. 와, 500불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끝. 개털됐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빨리 들어갔거든요. 바로 옆에 머신 500불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500불 넣었고요. 500불만 하려고 왔는데. 영상이 5분도 안 돼서 500불이 들어가서. 500불 더 하겠습니다. 자, 카지노는 무서운 것이고요. 저처럼 이렇게 책임감 얻게 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1000불 들어가는 거고요. 500불. 두 번째 500불. 어... 10. 똑같이 1불짜리로. 아, 10불. 아, 15불. 15불. 15불로 갈게요. 21불. 아, 10불. 아, 10불. 아, 메이저이 1000불 꽉 찼네요. 이거 확인도 안 했었는데. 와, 1000불 꽉 찼는데 안 떨어졌습니다. 15불 쳤는데. 6불. 6불. 아까비 메이저를 또 떨어졌어요 천불짜리 자 여러분 10불로 줄여볼게요 10불로 15번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떨어지네요 자 마지막 스케이스 여러분 메이저 2번 3번씩 이렇게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거 남은 걸로 105불로 여기 앉아볼게요 자 여기 앉아서 1불짜리로 10불씩 105불남았구요 10스피니 있습니다 렛츠겟아 4불 4불 자 53불 남았어요 5스피니 10불 1000불 10불 4불 20불 20불 37불 남았습니다 27불 자 마지막 스핀 7불 남은거 저 럭키 찬스 꽝 여러분 뒤도 안돌아보고 집으로 갈게요 샘스타운 피날레 아름답게 끝나길 바랬는데 어 좀 어 엔딩이 좀 슬프게 엔딩이 되는 것 같아서 돈 1000불 영상 돈 1000불이 10분이 안된거 같아요 10분이 됐나 지금 10분이 됐나 지금 자 여러분 집에가서 짐 정리 잘하고 그리고 내일 힘차게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샘스타운 캐시노 가가지고 어 10분 만에 돈 1000불 순삭하고 정말 돈이 증발해 버렸어요 날도 더운데 아 정말 오는 길에 아 정말 삭발을 하고싶은 그런 충동을 잠시 늦게 잠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요 날이 더워가지고 순간 머리 밀어버릴까 머리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자 여러분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일 이제 베가스를 떠나서 지금 제가 여기 베가스 여기 있죠 여길 떠나서 원래는 3일 전에 일로 올라가서 여기도 작은 카지노 도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카지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아비 공원이 아비 캠핑장이 전기 공급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약을 해 놨었는데 어 지금 이 날씨에 에어컨이 공급이 전기가 딸리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취소를 하고 제가 지금 여기 더 묵었던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덥지만 그래도 그나마 에어컨 50 엠프로 돌아가니까 내일 유타로 갑니다 여러분 유타로 갔다가 어 3,4일 정도 있고 콜로라도 갔다가 3,4일 정도 있고 또 그 밑에 어 이 볼을 볼을 바로 위에 또 콜로라도 갔다가 뉴멕시코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렇게 네 군데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동부로 이렇게 또 이렇게 아직 예약을 안 해 놨는데 예약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알비 어 캠핑장 어 위치 그리고 알비 캠핑장에서 공급하는 것들 그리고 제 차가 워낙 크니까 주차 사이즈 뭐 이런거 다 봐야 돼가지고 어 예약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자 내일 유타로 떠나는데 영상 이렇게 켰구요 어 라스베가스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오늘 피날레 영상이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앞으로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곳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어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유타 레츠 겟 앟 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유타주로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미카는 미국에서 31년 사면서 유타주 처음 가보는 거구요 알았어 누드 금방 가자 누들이 빨리 가자고 난리 났습니다 자 가면서 오늘 어 운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수많은 간식들 그리고 오렌지 이건 후식이구요 후식으로 먹을 오렌지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아침 빵하고 커피 먹을 거고 후식으로 만든 샌드위치 스위스 치즈랑 햄 와이프는 한 장씩 저는 세 장씩 자 여러분 이제 베가스 떠나서 유타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막바지 준비하고 있는데 물을 잠시 보여 드리려구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베가스 호텔에서 안 지내고 밤마다 알비로 돌아가는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 뭐 갬블도 덜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호텔에 묵으면 내려가면 카지노니까 뭐 그런 이유도 짜잘짜잘한 이유가 너무 많은데 일단 제 알비가 제일 편해요 제 집이니까 그리고 두번째가 제 알비에는 정수 시스템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들어갈 때 첫번째 정수구요 그 다음에 제 알비에 마시는 정수기 물이 있고 그리고 샤워장도 정수기 세면대도 정수기로 다 달아놨어요 이중으로 여기서 1번 안에 들어가면 이중 3중 근데 제가 잠시 보여드릴께요 베가스 물이 너무 얼마나 안 좋냐면 제가 이거 맨날 확인하는데 여기 보시면 하얀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석회라 그래야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되지 후보댐에서 빗물 여러가지 물 다 받아놓은 물을 써가지고 그런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베가스 물은 안좋은걸로 유명해요 어 제가 예전에 코스모펄루텐에서 한 5년전에 어 스파를 간적있어요 사우나를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말 유명한 연예인도 만났는데 인사는 안했습니다 그냥 서로 눈인사만 하고 저도 딱 보면 한국사람이니까 어쨌든 근데 어 거기에다가 제가 아무 생각없이 몸에 온탕에다 몸에 물을 담갔어요 아 물에 몸을 담갔어요 근데 그러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베가스 와가지고 샤워를 그냥 하면 그 때 고생했던 그 두드러기가 다시 올라와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베가스에서 어 정수기 없는 곳에서 샤워 안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구요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고 유타주로 떠나겠습니다 레츠 겟 앗 레츠 겟 앗 턴 턴 턴 턴 턴 턴 뭐해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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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착했습니다. 유타 제가 물고를 알비캠핑장 근데 여기 처음 왔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웅장해요. 산들이 다... 자 보여드릴게요. 산들이 다 이렇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물, 샤워장 물 저거 설치하고 하수도 설치하고 전기 설치하고 유타 도착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바닥 청소 돌아가서 저는 순댓국 먹고 와이프는 육개장 먹었었는데 와이프가 먹고 남은 거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누들이 치킨 굽겠습니다. 제가 키운 민트 이렇게 따서 준비했고요 치킨하고 같이 곁들여서 소스해서 먹겠습니다 향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은 스테아민트 롯데껑 냄새인데 정말 대박 레츠 겟잇 여기인데 지금 타니가 누들이 풀 타니가 어... 몸속으로 들어가는 털들 잘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풀 저녁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아쉽지만 전자렌지 밥하고 김 그리고 민트 여기다가 이거 렌치 정말 맛있습니다 무슨 맛이냐면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은 맛 이게 유타주 와서 육개장 먹을 줄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유타주 와서 육개장 먹으니까 한마디로 너무 좋다 유타 좋다 라츠 겟잇 자 여러분 누들이가 치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큰 거는 누들이 거 작은 건 타니 처음으로 한번 줄보려고요 양념 안 된 거니까 스테이 굿굿굿 다운 굿굿굿 하이파이 하이파이 굿굿굿 내 이거 굿굿굿 탄아 너도 치킨 먹어봐 먹어봐 긋 잘 먹네 탄이 어머 난리났다 야 너 이제 없어 그래 다 야 없어 이제 그만해 금맛 다가오지마 화sim 이야기 oyster 미 masala 감사합니다.